누구일까 꿈속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맘속에 그린 그 사람 꽃피는 봄에 찾아오려나 입지는 가을에 만나주려나 아 차라리 꿈속에서 영원히 깨지나 말 것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꿈속에서 만난 사람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나를 반겨 주었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꽃피는 봄에 찾아오려나 입지는 가을에 만나주려나 아 차라리 꿈속에서 영원히 깨지나 말 것은 누구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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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속에서 만난 사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얼굴이 나를 반겨 주었으면 꿈속에서 우리의 의 그럼 우리의 그 우리의